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헤헤헤 근데 비기닝은? 어 비기닝이 빼기하는게 중요해 다시 한번 밀어줄게 그렇지 이제 밸런스 잡네 와 신기하다 우리 사이 처음 자들어 탔날 아프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 탄다 너 이렇게 잘 타는걸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소영이 축하해요 예이 하하하하 하하하 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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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오 Bernie 를 타네 이제 네 파하하 하하하 하하하 감사합니다.